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모델과 네일샵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최현숙이라고 합니다. 제 재능은 타고난 손? 손이 예쁜 게 사람들이 제 재능이자 제 일이 된 것 같아요. 다른 연예인들은 다 얼굴이 예쁘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예쁜 얼굴에 이 완성도 있는 작품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제 손을 빌려주는 그게 제 재능 아무도 할 수 없는 21살 때쯤에 아 내 손이 남다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모 피디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. 그래서 그때 2000년도에 첫 광고 촬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책을 냈고 그리고 네일샵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손과 이런 저의 노하우를 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핸드라인이나 핸드라인을 런칭하는 게 이제 제 최종 목표죠. 이제 아이가 엄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주변에서 막 얘기할 때 아이가 좀 저를 자랑스러워 해줄 때 그런 말 자체가 아이로 인해서 저한테 이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일명하다라는 말이죠. 네. I'm famous. 감사합니다. 이거 좀 봐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